싶었던 것 같아요 하정우씨가 직접 시나리오를 쓰고 연출까지 한 영화 롤러코스터는 추락 직전 비행기에서 벌어지는 소정을 하정우표 유머와 재취를 그려는 코미디 영화입니다 정경호 선수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한 두 달밖에 안 됐었어요 그 뜨거운 열정과 연기에 대한 어떤 소울을 아 이 롤러코스터에 담아야겠다 쭉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얘기 너무 많이 했었었고 좋았었고 이렇게 같이 하게 된 게 아까만 같이 얘기할 수밖에 없으신 것 같아요 아니 진짜요 정말 2년 동안 참아왔던 거를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이시기 전에 또 배우시니까 제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니까 컷 영호야 한 번 다시 말할게 컷 소리가 쫙 붙죠 촬영 전에 하정우 사단의 호흡이 정말 좋았다고 하는데요 그 배경에 좀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죠 두 남자의 그때 그 물건 첫 번째 물건 들어오겠습니다 시작 바로 두 분의 대학 시절 꽈칩니다 최신판인가요? 최신판이에요 지금 지금 입는 거 어떠세요 오랜만에 보니까 재밌었어요 학교 다니는 때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요 경호 1학년 때 제가 만든 그룹이 있었어요 어떤 그룹인가요? 학교 내에서 십자수라고 아니요 아니요 그 저희 학교 캠퍼스 내에 춤추는 그 자매들이 있어요 십자매라고 네 십자매라고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노래 부르고 춤 하는 그런 친구도 있잖아요 그거를 보고 우리도 그룹을 만들어야겠다 그게 메인 보컬? 아니요 그냥 댄스팀이에요 아니요 그룹 싱크만 제가 기획사 사장이었어요 YG나 JYP처럼 제가 약간 학교 내에서 제가 데리고 있었던 그룹이에요 아이돌 1학년 애들 1학년 애들 십자수 굉장했어요 안성시청에서 와가지고 공연 좀 해달라고 정말요 아니요 진짜요 보통이 아니었죠 또 두 번째가 또 있죠 자 하정우 씨입니다 인천 대학생이에요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작품 굉장히 아주 빅히트를 쪘던 연극이었어요 처음 보는데 저 이거는 저한테 좀 남다른 게 네 이때 연습했을 때 제가 찾아갔었어요 고3 때 정우 형한테 제가 처음으로 인사드렸을 때가 그랬어요 아 그랬나요? 저 공연이랑 카르맨이랑 공연을 보면서 네 중대 연극학과를 다짐을 했었거든요 두 분 폭로하셨다고요 공부하셨다고요 그쵸 형 연극했을 때 학교 자취방에서 뭐 조그만 원룸에서 뭐 한 열 몇 명이서 살았죠 그래서 거기서 보쌈 많이 시켜먹었죠 보족 세트 보쌈과 족발 방에서 배달 음식 시켜먹으면서 막 2박 3일 동안 연장으로 같이 술 마시고 수다 떨고 할 때 네 보통 후배들은 뭐 집에 제사다 뭐다 집에 간다 그 방을 떠난다고요 하루 정도 놀아주고 선배들하고 네 네 근데 경우만큼은 왠지 그 자리를 즐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도 재밌었구나 네 즐거웠어요 그렇게 흥청망청 놀는데 흥청망청 놀는데 흥청망청 보좱 세트 막 시키고 막 향수육 세트랑 보좱 세트 막 시키고 막 흥청망청 놀았죠 네 술 먹으면서 어떤 얘기를 나누셨어요 그 당시에는 쉑스피어에 대해서 맨날 얘기했죠 쉑스피어 다들 비교해서 아까 베켓에 대해서 연기 얘기만 했어요 이런 자리도 얼핏 막 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형이 나중에 뭐 하면은 같이 우리 식구들 같이 해서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나 찍은 형은 근데 그게 너무나 고마운 게 그대로 하고 계세요 형은 그렇죠 꿈이었죠 영화 대박나면 정경호 씨한테 뭐 하나 해주셔야죠 목도리랑 뭐 이런 거 해줄 거예요 목도리랑 뭐 이런 거 해줄 거예요 목도리랑 덩어리 장갑이랑 방안 제품 위주로다가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그런 거 쓰셔야 될 거 같아 영화를 주여 당연히 레미콘한테 해줄게요 레미콘 아이 더 쓰세요 화정호 씨 뭐 이런 거 이거는 쟤는 만만치 않은 놈이다 주차박스 한 세 개를 타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바이아종 이렇게 해가지고 10년 전 소박한 자취방에서 시작된 두 연극학도의 꿈 그 결실이 한 편의 영화가 되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화 롤러코스터 대박나세요 야식 맛있게 재밌겠네요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은 저도 65kg 그러나 남자 아이돌 평균 몸무게는 이 사실 여성분들이 아시면 아마 절망하실 겁니다 그리고 손톱 네일아트로 뜬 남자 스타까지 오늘 찍힌 밤 아주 충격적입니다 지난주 음악방송에서 1위를 차지한 킹탑 인기 장난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번에 또 1위를 차지했습니다 보이그룹 중 가장 가벼운 그룹 1위 멤버 평균 몸무게가 55.1kg이라는데요 성인 남자 몸무게 55 가능한 일인가요? 자 몸무게의 진실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월요일 킹탑의 팬사인회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좋은 일입니다